나무 뒤에 나무 적 HP 1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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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옥상에 옥상에 와줘 옥상 컷 앞에 폭탄 던져 지금 폭탄 던져 지금 와 저기 위치는 돼지가 돼지 컷 독한 녀석들 어떻게든 치워야 돼 총 소리는 내고 있는데 한 팀 중차에 더 있어가지고 보내는 거 일단 와 한 팀 또 붙었어 여기 하나야 한 팀 불러냈네 응 그런듯 일단 안 보이네 왼쪽으로 가는 거 고용하다 여기 있다 계속 갈게요 점프해 놔주면 바로 가리자 싸우는 소리 듣고 쭉 간다 쭉 간다 우리가 멈출 수 있으면 멈춰 세워 그냥 얘네 싸우고 있어 가지고 앞에 멈췄어 앞에 쏠 준비 온 여기 할 수 있으면 해 그냥 여기 나무 뒤에 나무 뒤에 HP 1 하나 컷 가자 바로 가 내 수류탄 왼쪽 런 완전 뺐네 죄송합니다 내가 맞음 버렸다 얘네 나한테 안 돼 못 도와줘 나이스 나이스 여기 기다리고 있었음 얘네들 보던가 걔네도 가자 혼자인데 발키리 녹아 발키리 녹아 여기 그냥 밀어 발키리 발키리 밀어 궁극기 끝 여기 끝 나이스 위에 멈췄어 내가 둘씩 둘씩 할거임 할 수 있으면 하자 막혀 있네 할 수 있으면 해 오케이 위에 올라갔다 이거 안 된다 이미 위에 멈췄어 패파 50 나 스탑 해줘 버티기면 되는데 그거 힘들 거야 응 내 머리 위에 확인 보고 있어요 남원 뜯기고 위에 레이스 HP 1 레이스 HP 1 5-3 레이스 HP 1 드라이스 HP 1 확인 바퀸기면서 해 칭님 빠져 거기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빠져 올라가 보이네 여기 올라갔는데 하나 위에 있고 패파 100 너 왼쪽에도 있어 조심해 뒤 조심 뒤 조심 뒤 조심 나 옆줄까 있을게 문 막아놨어 미안 누가 저기 봉쇄령 해놨어 문 열어줄게 패파 1 패파 컷 여기 여기 문 열어줄게 패파 1 패파 1 좋아 나 킬 퍼 먹었다 꿀 오그린 머리 위에 찐나이 꽂았다 내가 한 건데 이거 뭐야 왜 여기로 들려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나 헤드셋 반대로 끼웠나 아 셀 많은 사람 셀 하나임 여기 셀 여기 뭐야 나 할게 아이템 모기 밖에 없다고 이 집 비었지 이 집 이리로 갈래 그죠? 애들 가는 거 나쁘지 않아 지금 가자 이거 점패 있어 점패? 점패 안 되겠다 알아서 그냥 뛰어야 될 듯 되나?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아 이건 어깨야 오케이 문 다 막는다 이제 들어오면 확인 떨어졌어 얘네 같은 팀이네 얘네 같은 팀이네 몇 개 몇 개 먹으려고 하는 건가 얘네 이동 중 지붕이 70 이 집 들어가려고 한다 옥테인분 깔아 옥테인분 깔아 아깝다 저한테 문 막고 왔으면 좀 재밌게 좀 재밌게 이거 내가 문 깔아 놓을게 얘들 끝까지 여기에도 조심해야 돼 멀쩡한 상태로 살아있으면 이렇게 1층에서 천천히 나가도 돼 근데 얘들 푸쉬 할거야 여기에도 우리 조여야 돼 여기 적들 못 나가게 한 명 누가? 적들 못 나가게 적들 못 나가게 하면 돼 적들 우리 쪽으로 보면 못 오게 옥상에서 막을 수 있나? 힘들잖아 옥상에서 막는 건 좀 힘들 듯 어 많이 힘들 듯 죄송해요 많이 힘들 듯 옥테인 한 명 50 레벨 보냈어 그냥 옥상에서 올 거야 나한테 온다 하나 보냈어 여기 여기 얘네 다 녹아 한 명 녹아비고 두 명 갑옷 좀 갈아 놨어 얘네 집중해서 막 못 들어오게 점프패 못 가나? 점프패 우리 거야? 내꺼 있긴 했지 저러면 푸쉬하고 오잖아 푸쉬하고 오잖아 부숴야 돼 저거 머리 박힌 용 아니야? 아닐걸? 딱 머리 박힌 용으로 가나는데 하운드 80 얘네 온다 레버도 80 확인 올 거야 버티다 위에 가면 돼 문 닫아 내 앞에 보고 있어 기절 우리 옥상 먹어야 돼 우리 옥상에 옥테인 하나 옥상에 옥테인 하나 옥상 와줘 옥상 컷 나 왔어 앞에 폭탄 던져 폭탄 던져 폭탄 던져 나이스 진짜 좋은데 나 뭐 죽어먹는 게 없는 거 같아 거리 한 20초 이상 차이나? 여기까지 가서 멈출게 한 팀이 두 팀 싸우고 있고 한 팀 더 붙었어 여기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코스 중앙에 있고 메인에 있고 여기 한 팀 있어 집에 핑크팀 봐봐요 핑크팀에 한 팀 있어 아 바로 앞에 있다 죽겠는데? 근데 이 자식들 위치를 어떻게 알아? 아까 도매실 수 있냐? 근데 여기 찍을 듯? 우리 찍겠다 내가 봐줄게 아 이거 핵 같은데? 조심해라 아 이거 옥테인 핵이다 옥테인 핵이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나 런칭도 안 해 못 빼 레이스는 HP 1이고 옥테인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여기 한 팀 또 왔다 살릴 각 나와요? 아니야 안 돼 여기 한 팀 또 붙는다 무지성으로 박았어 여기 패드하고 오른쪽 가자 확인 패드 있어? 나 한 팀 찍는다 내 밑에 있는 거잖아 네 타면 안 돼 다 죽고 있긴 한데 저 크리토가 핵이야 크리토 좀 쎄해 다 죽었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퇴사하고 그냥 살리러 갈게 네 나 보고 있는데 네 아니였어 패드 앞에 있거든 아니 안 되셨어 빠져봐요 내가 빠지고 있어 완전히 돌아서 빠져야 되는데 나한테 옵니다 빠질게 나도 가는 중 나 안 될 거 같긴 해 그냥 빠지세요 거기서 그냥 빠질게 나 패드 못 차거든 조금만 기다려 볼게 갈아주면 살 때 50%에 40%야 돈도 있어 하나 잡았다 어 나이스 가자 가자 돈 깔게 아래에 돈 깔았어 돈 깔았어 돈 안에 들어왔어 둘 레이스 둘 다 힐 진짜 힐 기다려봐 내가 돈 필요했어 여기 뭐다 나이스 앞쪽에는 없어요 앞쪽에는 여기 라인 있는 거 아니야? 쭉 가봐 그냥 뒤쪽 라인 찍어볼게 앞에 발자국 있나 봐봐 없으면 안에 숨어있는 거고 있으면 나간 거지 확인할지 OK OK 가는 중 어디야? 안 잡고? 없는 거 같아 아니 있어 여기 있잖아 OK 죽여 죽여 나 돈 깔아줄게 하나 아니야? 하나 하나 돈 따로 내네 하나 죽기 나도 올라갈래 잡아봐 으악 폰 뭐야 이거 주변에 나와 있는 거 없고 뒤에 라인도 올라오는 거 없거든 해도 될 듯 주변에 팀이 많아서 앞에 앞에 확인 온다 지붕아 위에 먹을게 옥상에서도 올게 나 뒤에도 올 수도 있어 올라온다 지붕이 지붕이 녹아 지붕이 녹아 150 해보자 하자 152 나 찍는다 앞으로 줌 깠어 하나 완전 힐이야 하나 아래에 간다 그냥 싸이 아니 여기까지 얘 괜찮아 바로 아래에 있어 사운드 듣고 올 수도 있다 뒤에 봐야 돼 OK 그냥 내려올 수 있어? 그럼 위험하지 않아? 괜찮아? 괜찮아 여기로 가야 돼 괜찮으면 거기서 갈게 다 올 거 같은데? 주변에서 그냥 다른 데스 온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맞다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 뭐 찍혔어요? 날라간다 꼬리 꼬리 완전 힐 진짜 10 힐 20 힐 더 막았어 왜 시어도 가? 한번 때리고 다시 빠질게 인원 하나만 줄여놔 뒤에 왔어 뒤에 왔어 짐 막혔다 반대편 짐 막혔다 반대 짐 막혔어 야 포스트잇 지코야? 두 명이야 일단 치킨건여 얘네 내가 착장 하나만 까놓을게 여기서 싸우는데? 찍어줄게 다시 봐줄게 두 명이네 지코 두 명이네 지코라서 원화도 오네 지코라서 여기 좀 ㅈ같은데? 앞에 싸우고 있는데 지금 빨리 하기 우건가? 이쪽에 한 팀 있기는 해 내가 한 번 때려볼게 내가 얘네 스킬을 뺄게 자리 잡아놓을게 시합 봐줄게 이거 다 막아놨다 견제 들어온다 마실게 서클 여기 사람 뛰고 위험할 듯 뺄게 뺄게 견제를 해 주네 그냥 여기에도 가 시합 하나 잡았어 나이스 시합 근데 얘네 자리장 밖이라 이거 못 살릴걸? 살릴 수 있나? 여기 두 팀 붙어있네 아래에서 여기요? 이 집에? 아 살리겠다 살리겠다 얘네 지붕이었으면 내복 놓으면 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네가 우리 자리에 뺄게 궁극기 왔다 앞에 나갔다 내 공 한 번 까볼게 아니요 이미 깠는데? 저기는 정리 정리 될 것 같은데? 정리 될 것 같아 아니 왼쪽에 뛰잖아 정리하면 되잖아 컷 마운 때 써야지 얘네들이 먼저 남아서 싸울게 안에 두 팀 둘 셋 끝 아 저 위치인 돼지가 돼지 컷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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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가 저거 계속 쏜다 우리한테 궁 궁극기 왔어 궁극기 하고 얘네랑 싸울 생각인가 Q 있어요? 궁극기 왔어 8초 나 찍는 데 날렸어 나 내려왔어 자 일로와 나 못 배우고 한 명 못 가 확인 한 명 완전 피해 힐 빠진 중 이래 여기 뒤에 안전해 내 자리 봐봐 여기로 갈게 킷 없지? 주사기 좀만 뿌려줘 야 피닉스 하나 있어 피닉스 먹으러 OK OK Q 찍어줄게 나 돈 7초 우리 자리도 괜찮게 해 우리 자리가 너 돈 7초 해 나쁘지 않아 여기 여기서 쏘는 거 조심해 여기도 지붕이 궁극기 없다 나 이거 밖으로 계속해서 아크 우리 쪽에 아크 그냥 일로와 자리 괜찮아 나 돈 깔았어 넘어가지 마 지붕이 녹아 넘어온다 지붕이 녹아 야 우리 싸우면 안 돼 확인 확인 얘네가 내려왔다 분해 하나 컷이야 여기 여기 있다 앞에 있다 조심 나 도망갔어 앞으로 붙어야 돼 가자 외전 문제 정리하면 좋아 도망가 볼 다 된다 근데? 하나 살아있어 어디야 하나 어디야? 어딘데 뭐야 없는데? 자기 장사했네 어라? 나이스 이게 뭐야 결과적으로는 쉬웠잖아 Р gör일 것도 Wind 표협 compet 개 암 changed 너ρα 엘 왜 잼 소pox